아이고, 그래도 평소 때보다 이론이 많아져서 훨씬 수월하겠네. 아이고, 동참이 돼서 고마워요. 아이고, 뭘요. 다른 건 모르겠고요. 힘은 잘 쓰니까 많이 시켜주세요. 나는 힘쓰는 것만 빼고 시켜줘요, 형부. 가, 가지 뭐. 아니, 아니, 저기. 회의하시느라고 출출하실 텐데 저희 가게 가서 김밥 좀 드실래요? 마침 새 메뉴도 개발했는데. 아, 그래요? 그럴까요, 그럼? 안 그래도 살짝 배고팠는데 잘됐네. 아, 글쎄, 어, 난 진짜. 어, 나는 너무 피곤해서 먼저 갈게요. 내일 봐요, 형부. 내일 봐, 언니. 어, 그, 가. 아, 아, 저기, 저기. 우리 형님이 편찮으시다 그래서. 어? 형님이 편찮으셔? 어디 가? 어, 어, 있어. 그 변비가 좀, 어. 먼저 갈게, 내일 보자. 어. 요새는 변비도 병으로 쳐? 어, 뭐 워낙 심하면 응급실도 간다고 그러더라고. 어, 이거 어떻게 다음번에 해야 되겠네요? 예, 예, 그러시든지요. 오늘 가겠습니다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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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! 멍 멍! 한참 찾았네. 여기 있는 줄도 모르구 sponsoring. 어, screamed, 청 nécessaire 알아야지. 내가 텔레파시를 얼마나 보냈는데. 그라. 뭘 어떻게 보냈아? 아까 김밥집 여자가 김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순간 혹했지, 갈라 그랬지, 그치, 응? 아니야, 나 이제 김밥 질려서 못 먹어, 완전 질렸어. 어머 세상에, 얼마나 먹어도 있으면 김밥이 질려, 어? 아니, 그렇게 좋았어요? 어디가 그렇게 좋았는데? 아니, 뭐해 그렇게, 딱 반했었는데? 댄스. 카리스마 넘치는 댄스. 어어, 댄스. 나 또 모르고. 댄스? 아, 또 왜 그래. 나 옥자씨 삐지면 싫어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. 어떻게 해야 될지 팁 좀 줘요? 자자. 앞으로. 앞으로. 김밥집 그 여자랑은 눈도 마주치지 말아요. 절대. 네버. 절대. 네버. 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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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버. 네버. 다 뜬 거야, 눈? 응. sambon! 저 이거 닮았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?